자 근데 어떤 물티슈를 사야 되느냐. 마트 가도 되게 많은데 오늘 보시는 물티슈 그냥 물티슈 아닙니다. 그냥 물티슈 아닙니다.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물티슈입니다. 무려 들어가 있는 물이 가장 중요한 건데 7단계의 정수 시스템을 다 거치고요. UV 살균까지 거기다가 식약처 인지형 CGMP라고 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저희가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. 자연 유래 성분이 물티슈인데 99.9%나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내추럴 오가닉. 피부과 화장품에서만 보실 수 있었던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. 우리 어머님들 항상 불안해하시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27종 유해물질까지 테스트 다 통과했으면서 향료 알러지까지도 무려 24종 테스트까지 마친 그런 물티슈니까 온 가족이 쓸 건데 이런 거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. 정말 꼼꼼하게 따지세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시설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까지 물부터가 달라요. 7단계에 거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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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V 살균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물을 사용하고 자연 유래 성분이 99.9% 문제되는 성분들 싹 뺏습니다. 그리고 사실 홈쇼핑의 물티슈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요. 이거는 진짜 검증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. 그 정도로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오늘 보시는 이 내추럴 오가닉 이 포장제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99.9% 항균입니다. 항균 포장제에 이거 다 항균 처리 받았고 S마크 처리 다 받은 거고요. 그리고 캡에 대해서 정말 칭찬 많이 하시거든요. 이게 항균 캡이에요. 그런데 특허받은 딸림방지 스마트 캡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저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편한 게요. 이게 지금 여기 고리가 다 있어서 이거 특허받았어요. 딸림방지. 그렇죠. 딸려나오지 않고 한 장씩 너무너무 잘 뽑히는 거예요. 그래서 훨씬 더 실용적이게 이게 다 딸려나오게 되면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거 막 딸려나오니까 되게 헤프게 썼잖아요.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. 제가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게 원단 자체도 너무 좋은 게 되게 도톰해요. 완전 도톰하면서 끈적 이런 거 없어요. 끈적이지 않고 진짜 완전 퓨어한 이런 느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. 우리 아이 얼굴도 닦아주거든요. 밖에 나가서 여기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번 먹고 나면 여기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그거 닦아줄 때도 너무 좋고요. 향이 없어요. 제가 이렇게 지금 입에도 다 갖다 대거든요. 진짜 깨끗해요. 향도 없어요. 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향을 조금 넣었다 하더라도 안 좋을 수 있어요. 무향이에요. 그러면서 완전 깨끗한 이런 느낌? 프리미엄 원단? 일단 한 번 가져가서 써보세요. 지금 저희 방송 지난 방송 2회 연속이나 매진되고요. 저희 향후 이제 한 15일간 방송 못 할 것 같아요. 물량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. 오늘도 미리 주문 정말 많이 가져가셨습니다. 지금 서른 팩짜리 인기 많고요. 오늘 이 시간 지금 서른 팩짜리 가져가시던 스무 팩짜리 가져가시던 무료 체험이 있어요. 그럼요. 이 본품 하나를 써보실 수 있는 완전 프리미엄의 이 내추럴 오가닉 물티슈를 하나는 공짜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한 팩 든든하게 써보시고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것도 막 천 원 넘어가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본품 하나 무조건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겁니다. 팩당 가격 확인하세요. 서른 팩짜리 가져가시면 팩당 가격이 1017원꼴 지금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고요. 적립금까지 최대 10%까지 받아가시면 더 알뜰해집니다. 오늘 놓치지 마세요.